20만 4천 2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그리티입니다. 그리티, 은, 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으로 언더웨어, 에슬레저 및 스포츠웨어, 온라인 플랫폼 등의 사업형 위 언더브라, 플레이텍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및 중국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크로커다일, 갭 등의 언더웨어 라이선스를 운영 중 대표 브랜드인 원더브라, 플레이텍스, 감탄 브라 전용 쇼핑몰에 이어 바디앤드 홈웨어 온라인 플랫폼 준앤 줄라이를 오픈하여 자체 운영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9월 네이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설립되어 2018년 7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 여성 네이류를 주력으로 루페, 미싱도로시, 키스리퍼블릭, 펄리셀 등 브랜드 보유 대시 미국 최대 언더웨어 업체인 HBI 사의 원더브라, 플레이텍스, 저스트 마이 사이즈, 메이든폼 등 수입 브랜드의 국내 및 중국, 동남아 판매권을 확보하여 기획 및 제조, 판매 중 대시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 콜라 오가닉스와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아쿠아 리모네, 위뜨 등 레깅스 품목으로 에슬레저 패션이류 사업 진출 재무 대시 해외 내이류 판매 감소에도 감탄 스토어 오픈 등으로 국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위뜨의 성장으로 에슬레저 판매 역시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언더브라몰과 감탄 스토어의 성장이 기대되며 에슬레저 위뜨의 중국 시장 진출, 홈쇼핑 및 온라인 등 유통 채널 강화에 따른 언더웨어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그리티의 시가 총액은 63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그리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63위입니다. 그리티의 상장 주식수는 2014만 7430주입니다. 그리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그리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7.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89배, 34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21억원, 마이너스 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원, 8억원, 마이너스 71억원입니다. 그리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542.7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티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2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0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티의 종가는 3125원이며 주가가 그리티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티의 종가는 3125원이며 주가가 그리티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그리티은은 거래량 79,74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201 흔다섯주, 한국증권에서 12,850 내주, NH투자증권에서 9,301 흔다섯주, KB증권에서 8,409주, 미래세증권에서 6,8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4,697주, NH투자증권에서 12,115주, 키움증권에서 11,532주, 한국증권에서 8,506주, KB증권에서 7,2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1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만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번 더unken 2,575주 씨를 보시고 Valve 하며 기관은 없습니다. 공장팀에 주식을 ampliar 긴권에서 10,501븐으로 등간합니다. 함께하는 용으로도를 매수하여 76,699주 주가를 복사해서 성공cill suggest포 bacTrade 한avam ince수하시,... 많이 공개 inchee 피아 poderia 하면sek퍼 일때됨을 줍니다. 이어라 Ceplan이 있었으며 기관은 Celатов 아랫 방 liquids원을 씌우기 week-선 vo gib 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